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걸 희생하지 않았어도 서울대 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걸 희생하지 않고 서울대나 서울과학교로 왔던 제 동기동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대학교 때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14년을 다니면서 방황 아닌 방황도 하고 오히려 대학교 공부에 그렇게 열중을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너무 초중고 때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영혼을 너무 바쳤던 것 같다는 생각? 그럼 우문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원장님이 자녀를 낳으신다면 그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옳지는 않은데 라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 자식이 꼭 서울대를 가고 공부를 잘하길 바라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길 바라고 또 잘할 것 같으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썼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더라도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유튜브에서 많은 어머니들이 제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는 게 제 자식을, 아들이나 딸을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싶은데 그러려면 본의 아니게 내가 냉정하고 못된 엄마나 아빠가 돼야 된다 그러긴 또 너무 싫다 좋은 엄마가 되면서 자식을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단칼에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없다 자식을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면 정말 냉정하고 나쁜 엄마가 되는 방법밖에 나는 모르고 그것밖에 없는 것 같다 오, 이 메시지가 강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인생의 세상 저도 나름 42살이고 3살이고 되죠 인생을 나름 40년 넘게 살아보니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수 없죠 모든 걸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공부도, 그러니까 스카이 캐슬에도 보면 거기에 염정아가 고민을 하고 악하게 변해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착하고 좋은 다정한 엄마가 되면서 아들을, 자식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든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한 사례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케이스는 100명의 서울대 1대생이 있다면 한두 명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식이 재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저는 사실은 저희 어머니의 방법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큰 수혜자이자 피해자죠 그러니까 학력이나 이런 거랑 엄청난 수혜를 얻어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제가 이 나이를 먹고도 정서적으로 분명 결여되거나 제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약간의 정신병적인 그런 성격이나 인격장애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그런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나 제가 그때 겪어야 했던 그런 목숨 걸고 공부를 했던 시간들에 기이 나는 바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인격장애나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겪지 않았더라면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저는 절대 지금의 저같이 공부를 잘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그래도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밥벌이하고 나름 사회에 피해를 안 끼치고 살 수 있는 어른으로 크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공부를 잘해서 과학과 서울대를 가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저랑 저희 어머니는 10년 넘는 세월을 거의 모든 걸 바쳤거든요 그게 뭐 저희 어머니의 시간이든 돈이든 저의 시간이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걸 희생하지 않았어도 서울대 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걸 희생하지 않고 서울대나 서울대 학교로 왔던 제 동기 동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맥시멈으로 희생을 했던 것 같아요 저랑 저희 어머니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나 서울대 의대로 온 학생들 중에서도 맥시멈의 그런 학력이나 공부법이나 공부 노화를 가질 수 있었지만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대학교 때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14년을 다니면서 방황 아닌 방황도 하고 오히려 대학교 공부에 그렇게 열중을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너무 초중고 때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영혼을 너무 바쳤던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그런 얘기를 20년 전에 저와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꼭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할 필요도 없다 진짜 공부는 대학교 때 시작이 되는 거고 대학교 때를 위해서 어느 정도 연료는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꼭 과학고를 가지 않아도 서울대를 가지 않아도 충분히 대학교 때 만회가 가능하다 그럼 그 에너지가 초등학교 5학년 대치동에서 쏟은 다음부터는 중학교 때까지 계속 이어지셨나요? 그렇죠 계속 동학원으로 시작으로 풀 액셀을 밟았죠 5학년 때부터 5학년 6학년 중 1, 2, 3 때까지 정말 중학교 3년간은 아마 앞으로도 제가 죽을 때까지도 제 인생을 통틀어서 그렇게 뭐 하나를 전심전력으로 부딪혔던 시기가 중학교 1, 2, 3학년 그 중에서도 원장님이 수학을 제일 잘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수학에 대한 공부법을 많이 나눠주시는 거 같다고요? 그게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10시간 공부해서도 모르는 걸 제가 1시간 만에 알고 그 아이 앞에서 우쭐될 수 있다는 게 되게 어린 마음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그런 거죠 그 우쭐를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학원생들? 학원생들 학교에서는 이제 너무 갭이 있으니까 이거는 우쭐될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런 문제 자체도 모르는 친구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키가 제가 2미터인데 학교에 있는 애들은 비화점 150밖에 안 된다면 이제 동학원에 있었던 애들은 180, 190인 애들이 있으면 저는 2미터니까 원장님 근데 그러면 중학교 수업이 뭐 배제중학교가 좋은 학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 수업이 좀 시시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학교 수업은 선행을 하게 되면 학교 수업은 제 평생 시시했죠 어떤 느낌인가요? 그러면 학교 수업에 대한 이미지가 학교 수업은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죄송하긴 하지만 뭐 어차피 저희 때는 다 그랬습니다 저희 때는 유즘도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국산 암기 과목들은 저도 선행을 할 일도 없고 할 이유도 없으니까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냥 선생님이 내신 공부를 해야 하니까 위주를 치는데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제가 그 시간에 경시대 문제집이나 다른 걸 풀고 있어도 그냥 냅두는 왜냐면 어차피 쟤는 내가 설명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고등학교 기준으로 5등급 바뀌다 뭐부터 단계별로요? 제 책에 써 있는 내용인데 일단 5등급 바뀌면 일단은 계산 능력부터 기러야 됩니다 연산 능력 그러니까 5등급 바뀌면 5등급 바뀌면 물론 구구단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얘기하는 연산 능력이라는 건 정말 3분 안에 어떤 계산이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정말 암산을 다시 암산이 아니라 검토를 하지 않고 한 번만에 정답을 날 수 있는 계산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실수가 있는 건가 봐요? 당연히 실수가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5등급 바깥의 학생들은 제가 보면 과외를 많이 해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풀이 방법은 아는데 풀이를 하다가 시간에 쫓기거나 본인이 계산 실수를 워낙 많이 해서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나는 아는 문제인데 계산 실수 때문에 틀렸다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수학 과외를 할 때도 그렇고 계산 실수도 실력입니다 특히나 수학이라는 과목은 정말 자기가 계산 연습이나 연산 능력을 길러서 하면 아무리 시간에 쫓기거나 3분 안에 계산을 해야 되고 1분 만에 정답을 내야 해도 계산은 틀리지 않아요 개념이나 유형, 이해 이런 부분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일단은 계산부터 5등급을 계산을 잘못해서 풀 수 있는 그러니까 풀이법을 아는 문제를 풀이법을 아는 문제가 10문제 있으면 10문제 중에 10개를 다 맞추면 5등급 바깥에 있질 않습니다 10개 중에 꼭 3, 4개는 2, 3개도 아니에요 제가 한 반 정도는 3, 4개는 틀려요 풀이법은 알아요 근데 계산할 때 꼭 틀려요 풀이법은 알아요? 풀이법은 알아요 보면 그런 문제가 그런 문제만 맞춰도 얘는 5등급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개인한테 얘기하는 게 그냥 중학교 때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분수나 그러니까 계산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하면 1 더 1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인, 코사인 미분이 들어간 계산 문제 이런 것들 그러면 개념을 지금 주입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개념이 이해가 아닌 주입인가요?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제가 얘기하는 개념은 그런 거죠 어떤 미분의 정의 적분의 정의 사인 함수 코사인 삼각 함수의 정의 이런 거는 사실은 설명을 해주면 사실 모를 리는 없어요 이해를 못 할 리는 없습니다 그 등급이랑 상관없어요? 네 등급이랑 상관없이 근데 이제 그거를 개념을 처음에는 알지만 그걸 완벽하게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그다음에는 소위 말해서 약간의 사고력과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노력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답이란 건 없어요 왕도란 건 없습니다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100명의 수학 공부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100명의 수학 공부법을 아무리 용하다는 유명한 학원 강사나 가해 선생님이 너한테 맞는 최종의 공부법은 이거야라고 얘기해줄 수 없다 그거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하는 아까도 얘기했지 저랑 저의 어머니가 맨땅에 저는 3년 내내 헤딩을 했지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 한 1년 정도는 맨땅에 헤딩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학이랑 가보고 그 맨땅에 헤딩이라는 게 저나 아니면 다른 유명한 휘종이 같은 유명한 수학 강사나 과외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한테 수학 수업을 듣고 그거를 본인이 자습을 해서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서 본인만의 것으로 만들면서 본인이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수학 공부법은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무조건 시간을 쏟아야 돼요 일단 시간을 쏟아야 돼요 수학은요? 적어도 수학은 근데 아시다시피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는 3년 다른 과목도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시간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하기가 싫으니까 제가 이렇게 책을 사서 보고 강의를 듣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거죠 수학이라는 과목의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중학교 때나 늦어도 고등학교 한 1학년 아니면 늦어도 2학년 정도까지 해서 맨땅에 헤딩을 해서 시간을 들여서 본인만의 공부법을 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정작 제일 중요한 고3 때 1년간 수학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럼 그 전에 그렇죠 미리 땡겨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기반을 다져놔야지 고등학교 때 꽃이 핀다 꽃이 핀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수학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위 말해서 그런 사회탐구나 뭐 이런 생물이나 이런 과목은 공부하면 바로 성적이 쭉쭉쭉 오르고 눈에 보이니까 나는 차라리 그런 과목 챙기고 수학은 아예 안 할래 얘는 너무 어렵고 맨땅에 헤딩해야 되고 맨땅에 헤딩을 해도 나는 수학적 재능이 없거나 머리가 없거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대치동 학원 강사의 수업을 못 들으면 성적이 오르질 않아 그러니까 이건 버려야지 소위 말해서 수포자가 되는 학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수학이라는 과목이야말로 미리 공부를 해서 차근차근 계단을 올라가 두면 맨땅에 헤딩을 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헛된 시간 같아 보이지만 헛되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 성적 경제 한 번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수학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다른 과목 공부를 하다가 수학 시험 봐도 계속 1등급이 나옵니다 전 그 느낌은 우등생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우등생들이 왜 있냐면 걔네들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대치동 학원에 가서 내가 가지 않는 대치동 학원이나 내가 할 수 없는 좋은 과연 선생님을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쟤네들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걔네들도 맨땅에 헤딩하고 정말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이미 잘하는 모습만 봐서 그 사람들이 원래 수학적인 머리가 있고 좋은 학원 선생님을 만나서 실력이 그렇게 쌓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도 정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맨땅에 헤딩하는 시기를 그 사람들은 인고의 시간으로 지나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실 공짜는 없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 집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금수저라서 좋은 학원에 가고 좋은 책을 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애들조차도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보다 심지어 더 많은 인고의 시간을 이미 여러분들이 탱자탱자 놀면서 공부를 안 했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그런 시간들을 학원에 다니고 저 같은 과연 선생님을 만나서 조금은 줄었을 수 있지만 그 주는 시간이 여러분들은 10시간이 1시간으로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10시간이 아무리 줄어도 제 학생이 8시간 정도밖에 줄지 않습니다 그 8시간은 걔네들이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효율성을 놓고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있다며 그러니까 학생이 있다며 멘트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모님을 위한 멘트도 이 얘기는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 유튜브에는 학생들도 많이 오지만 특히나 어머니들이 많이 오십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최대한 덜 고생하고 힘들어하면서 좋은 대학을 가고 공부를 잘하게 됐으면 좋겠고 또 심지어는 이미 우리 딸이 아들이 의대를 다니고 있고 치대를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의대 치대로 들어가서 느꼈던 그 힘든 과정들을 이 유튜브에서 내가 전달을 해줌으로써 좀 덜 힘들게 의대를 다니고 치대를 다니고 의사, 치과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보러 여기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사실은 양가 감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너무나 따스하게 느껴지면서 우리 어머니랑 아빠도 저희 엄마랑 아빠 저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엄마 아빠도 분명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자식을 낳지 않았지만 마치 자식을 낳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진심을 사실은 그분들은 제 유튜브에 찾아서 답글로 남기시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답글로 그런 걸 말씀을 해드려요 죄송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저도 부모, 제가 부모가 되진 않았지만 충분히 저한테 느껴졌다 자식이 어떻게든 고생이나 힘든 시간을 덜 겪고 리워드는 많이 갖고 싶어서 이렇게 저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유튜브에 찾아와서 솔직하게 용기를 내서 답글을 남기는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나 이해가 되지만 제가 살아보고 이렇게 이렇게 답글을 남기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워너비 같은 과정을 거치고 워너비 같은 의사, 치과의사가 돼보니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힘든 시간은 너무나 필요한 것 같다 누구보다도 이렇게 자식을 생각해서 저라는 사람이 뭐라고 제 유튜브까지 찾아와서 아니면 또 제 책을 사서 자식한테 자식이 조금 덜 힘들게 만들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부모님한테 정말 필요한 자세는 내가 내 자식한테 어떤 노하우나 어떤 돈이나 그런 노하우를 알려줘서 자식을 안 힘들게 만들려는 마인드가 아니라 자식이 힘들 때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자식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 옆에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려고 하려는 마인드가 더 필요한 것 같다 생각합니다 힘든 거는 피할 수 없어요 그 힘든 게 부모님이 아무리 많은 돈과 노력과 노하우를 알려주더라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식 힘든 게 맨땅에 해당이 10이라면 아무리 줄어도 8 정도밖에 줄지 않습니다 8은 오롯이 자식이 견뎌야 돼요 그리고 그 힘들게 견디는 시간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 아니면 인생의 다른 여러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오늘 서준석 원장님이 말씀을 아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귀한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